이거 치면 2대의 우승이에요 왜요? 해봐요 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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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피컬 그거봐, 이게 진짜 난구죠? 진짜 난구잖아요 진짜 어려운 게 뭔지 알아요? 네, 좋으세요 아까 형님 한창 고민했던 공 진짜 어려운 공은요 이건 없어요 제가 이렇게 없어요 뭐 이렇게 되면 뭐 아, 맞아요 없어요 아니에요, 거기도 가지 말아요 뭐 어떻게 했어? 왜요? 왜요? 해봐요 내가 낸 거야, 이거 해봐 뭘 칠 거야, 이거 뭘 칠 거냐고, 이거를 뭘 칠 거냐고요 에이, 내가 놔준 대로 해야지, 형 오케이, 오케이, 이 정도 인정, 인정 인정 뭐 할 거냐니까요 서프론 님, 해보세요 뭐 할 거예요, 이거 오케이 오케이 뭐 없어요, 이거는요 이거 치면 2대의 우승이에요 라스트 샷, 챔피언 샷 2대의 우승 이거는 그냥 가장 우리 하수들이 늘 얘기하는 공이거든요 뭐 할 거냐 아, 뭐 하려고 하셨는지 알 것 같은데 없어요 그렇게 하세요 티쳐요 챌리지 아니, 79,000 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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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피컬 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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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피컬 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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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피컬 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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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피컬 체중 하나 둘 오~~ 오 그건 생각 못했어요. 아니 대회 때 선생님 이런 공이 뜨면 친다는 생각도 있겠지만 약간 디펜스도 더 생각하지 않을까요? 100% 공이 아닐 때는 이거는 그냥 괜히 어설프게 건드려서, 그렇죠? 그렇다고 번트를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세계적으로는 번트를 할 수는 없으니까 투뱅크로 오.... 이거 뭐야 이게 실제 남고죠? 실제 남고 잖아요 걸리면 될 것 같은데 이럴컬서 몇 개 전에 걸리면 안되나? 아mas이 그거... 그거 가려고 합니다, 설명해드릴게요 프로들이 못하는 것 같아서 원 프로들이 못하는 것 같아서 원 heap 1, 2, 3 에이! 파이팅! 이게 저쪽 볼을 반대로 생각을 하시네, 그쵸? 반대로 생각을 하시네, 그쵸? 1, 2, 3 파이팅! 이렇게죠? 이게 아니라 지금 제죠? 파이팅! 슬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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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다운 컴다운 슬로우 컴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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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진짜란 거야, 이건 그냥 너무 쉬워 너무 쉬워 너무 쉬워 아주 쉬워 쉬워? 아주 쉬워 아주 쉬워 이걸 쳐주면 진짜 수고나 너는 오늘 최고의 스타 그럼 당국의 숨겨져 1, 2, 2, 3, 4 3, 4, 5, 3, 4, 5, 6, 7, 8 오케이? 사실은 이거에서 얘 맞춰도 되는데 이렇게 가두고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양방? 와! 맞았다 맞았어 너무 안 맞을 것 같은데? 전향이 전향이 너무 긴데 안 그래 안 그래 안 그래 포인트 보시고 안 맞을 것 같다 그래서 사람마다 치는 스타일이 있어서 아 아 아 안되네 쏘리 피니쉬 제작진분들이 낸 건 숙제를 너무 쉽게 풀으셔가지고 내가 이런 공이 가끔 떠요 그치 이거는 사실 이런 공이 시합 때 뜨면 이거는 그치? 완전 뚝밟은 거지 오 오 오 제가 이거 얘기한 거야 비교 얘기한 거야 이거 와 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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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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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피곤해 딩동댕동 아아앙 네. 근데 진짜 목요일마다 올라오는데 당구 살롱 많이들 사랑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많은 셀럽분들 당구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쪽에 연락을 하셔서 참가를 하셔도 당구인으로서는 생각지도 못한 아주 너무 좋은 가치를 내가 좀 얻어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아까도 얘기했으면 전화샷부터 해서 뒤돌려치기 그리고 그리고 당구도 같이 풀어보고 세계적인 선수분들과 함께 한다는 게 정말 영광이었다는 얘기를 제작진이 형님께 잘 전달해주고 네. 저도 당구가 시작 중에는 자주 뛰니까 어떻게 해석할까 많이 고민했는데 한 가지 배치를 두고도 개개인마다 다른 생각이 있고 다른 스타일이 있는 걸 보면서 오늘도 당구가 진짜 무궁무진한 스포츠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너무 재밌게 잘 해주셔서 오늘 역대급으로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오늘 너무 즐겁게 촬영했고 또 이 계기를 통해서 이제 동호인분들이 좀 당구 좀 느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도 이제 그 앞으로 이제 방송 보고 대회를 볼 때 우리 웰컴 디지털 뱅크 팀 많이 많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스터 리이 오늘 오늘 여기와 함께 이렇게 좋은 촬영을 함께 그리고 많이 만나요. 바이바이 바이바이 또 놀러올게요. 또 놀러올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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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